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시다시피 스트락트가 이렇게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어요.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도 아마 2, 3년 이내에는 없어도 될 거에요. 지금 러스터가 아직까지도 개발되고 있는 중이니까 예전에 쓰던 러스터, 처음 러스터가 만들어질 때의 모습 때문에 이런게 남아있어요. 어쨌거나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 스트락트가 펑션과 같은 구조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만약에 스트락트가 이렇게 라이프타임 지내리기라고 표현합니다. 있으면은 이 임플멘테이션도 반드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안하면 에러가 떠요. 그 외에는 같습니다. 그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해요.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다음 예도 볼까요? 다음 예제가 상당히 재밌는 예제에요. 이게 보시면은 짤막합니다. 짤막한데 지금 이전과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롱스트 위디 어나운스먼트가 이렇게 일반 지내리과 라이프타임 지내리 두 개가 다 있어요. 그죠? 그리고 x, y 있고 리턴되는 얘는 a. 그러니까 이 셋은 세 개의 라이프타임은 끝나는 시점이 끝난 시점이 셋 중에 서로 모순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하고 그리고 또한 얘는 t가 디스플레이 트레이트를 임플멘트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트레이트에 관해서 공부했던 내용하고 그리고 라이프타임 파라미터 하고 그리고 지네릭 파라미터 하고 그게 다 있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트레이트 유저 트레이트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총 복습할 수 있는 아주 짤막하지만 깔끔한 예에요. 그죠?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여기 있는 구조가 다 이해가 되셔야 되요.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디스코드에 지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그럼요.